한하디펜스가 K-방산의 상징적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에 이주원돼 이집트 수출을 체결하고 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호주와 체결한 K9 수출 금액의 2배에 이릅니다. 이번 계약 금액은 K9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아프리카 국가 최초 수출 사례입니다. 완제품 초도 물량은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됩니다. 또 이와 함께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,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군 수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. 손재해 한하디펜스 대표이사는 근본 수출 계약은 우리 K9 자주포가 아프리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이며 이집트 K9 수출이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성공적인 협력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집트군이 전력 증강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집트콘이 전력 증강과 경제cont Bizim 감사합니다.